최강 몬스터즈가 가도 퓨처스피드에 왔습니다. 개막전 얘기 잠깐 할게요. 개막전 얘기. 몬스터즈 최초로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말로 홈런의 주인공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. 돈 많아. 돈 없다고 하노. 네, 금이가. 돈 주는. 말로 홈런 홈런 공이다. 말로 홈런 홈런 공이다. 응해, 아이. 공은 많아요. 얼마 안 하잖아. 말로 홈런 홈런 공이다. 아이고. 집에 야구가 많은데. 경매 올리라, 경매. 뭐 말로 홈런 쳐서는 기분 좋았는데. 공밖고는 따로 기분 좋지. 그냥 괴롭네요. 또 하나 더 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아, 예예.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. 몬스터즈에서 최초로 삼진을 잡은 정연수 선수에게. 정연수 선수에게 첫 삼진 공을. 공이 왜 이래 식으면 너. 공대 바꿨으라. 뭐고 공이. 말 좀 하시죠? 앞으로 이 계기로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와, 나 AI인 줄 알았어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앞으로. 확실히ось 다 해봐. 앞으로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bolotul. 아, 신재형 선수도 첫 삼진 잡았으니. 첫 삼진 잡았으니. 아, 지포백은 뭐야, 지포백. 미안합니다. 케이스가 못 해가지고. 아이고. 케이스 없어요? 말하지 말고. 말도 안 하고 그냥 가, 지금. 아, 지포백. 자, 이렇게 됐고.